85번 다음 중 관의 지름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관의 부속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 지름을 변경시킨다 관 지름이 이렇게 크게 가다가 작게 간다든지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기구가 하나 필요하겠죠 또는 작게 가다가 크게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 말로 하면 축소시킨다 해서 축소관이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바로 답을 알잖아요 그래서 리듀서라 해서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리듀서가 축소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엘보는 뭡니까? 관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거죠 Y자나 T자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플링이나 유니온은 두 개의 관을 연결시켜 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엘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관의 방향을 바꿔 줄 때 사용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지름을 변경하는 건 리듀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86번 가연성 물질이 저장 시 산소 농도를 일정한 값 이하로 낮추어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때 첨가하는 물질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맞춰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불연성 가스 여기에 불활성 가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질소, 이산화탄소, 수정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질소를 많이 사용하죠? 이산화탄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질소와 이산화탄소 그렇죠? 헬륨도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헬륨은 불활성 기체에 해당되는 거죠? 영족 기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함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전혀 무관하죠 이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독성 가스에도 들어가면서 연소 범위가 있는 가연성 가스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를 일정한 값 이하로 낮추어 연소를 방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불연성 가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또 바꿔주는 건 우리는 퍼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치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87번 다음 중 물과의 반응성이 가장 큰 물질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과의 반응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검수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산업안전법에서는요 물 반응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검성 나트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트륨과 그 다음 칼륨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검수성 물질, 물 반응성 물질에 들어가죠 물과 반응했을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연성 가스도 발생하고 또 발열 반응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위험하죠 검속 나트륨입니다 8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물의 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전체를 다 암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했던 게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이었죠 그런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급성, 독성 물질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죠 자, 폭발성 물질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암기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했죠 질산에 유기된 하이드라 아니 질산은 산화성입니다 여기 애자가 붙으면 질산에스텔를 유혹하는 것은 폭발성 물질, 폭탄이 되는 거죠 유기과산화물, 이게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질이니까 유기과산화물도 들어가야 되겠죠 하이드라진 유도체 그리고 아자의 두 개, 니자의 두 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조화 물과 디아조화 물이 있고요 그 다음 니는요 니트로화 물이 있고 니트로소화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외워두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놨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니트로화 물,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덕류나 황, 질산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질산에스테르류가 폭발성 물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89번, 어떤 석황고체제료 10kg을 완전 건조 후에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6.8kg인데 이 재료의 근량 기준 함수율은 몇 kg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왕 나왔으니 방법을 한번 찾아 두면 다음에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체제료 10kg, 습한 고체제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건조시켰더니 얼마가 됐느냐? 6.8kg이 됐답니다 그러면 결국 물이 얼마라는 얘기죠? 물이 빠져나간 거죠 10에서 6.8 빼면 3.2입니다 그럼 결국은 3.2kg이 뭐냐면 물, 습한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이랬을 때 근량, 기준 함수율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단위를 잘 보시면 위에 H2O가 가 있죠 그러니까 근량, 바짝 마른 것에 대한 6.8에 대한 이 말이죠 그래서 6.8에 대한 3.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위에 물을 넣어주고 밑에 근량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3.2 해서 나누기 6.8로 하면 되겠네요 0.47 정도가 나오네요 0.47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다음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참고하십시오 90번 대기압하에서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인 물질이 아닌 것은 인화점이 문제가 또 나오네요 인화점이 사실 하기가 힘드시다 그랬는데 메탄올이 0도씨 이하라면 메탄올이 답이네요 메탄올은 약 16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탄올은 한 13도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이왕화탄소는 앞에서 할 때 마이너스 영하 30도씨라고 그랬죠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알아두자 그랬었고 0도씨 이하에 들어가고요 산화프로필레는 밀폐계하고 개방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한 30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한 27도에서 30 한 7, 8도 정도까지 개방계와 밀폐계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영한 30도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 디에틸레테르는 마이너스 45도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요 이황화탄소와 디에틸레테르는 아주 인화점이 낮은 쪽에 들어가는 물질 두 가지 알아두시면 간혹 인화점에 나올 때는 이 보기가 나오거나 이것을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들이 인화점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넓혀나가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메탄올은 한 16도 정도이기 때문에 0도씨 이하에는 들어가지 않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